1번 문항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가랑잎 벌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전형적인 1번 문항의 배치인데 생물의 특성에 대한 사례들을 매칭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문제야.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입구와 비슷하여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생활습성 형태 구조 기능에 대한 묘사를 하면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의 합성과분의 에너지 이것은 바로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항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생명과학의 탐구에는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있는데 귀납적 탐구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죠. 반면에 연역적 탐구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대조실험, 변인적용 이와 같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출제 사례로 그동안 많이 나왔었지.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험을 제시하여 출제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과정이고 가설을 보면 아스피린은 사람의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액세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쭉 뛰어넘어서 보면 마지막에 아스피린은 액세 생성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가설이 맞다라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거거든. 그러면서 집단 기역과 디온으로 나눈 후 둘 중 하나의 아스피린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아스피린의 처리 여부가 조작변인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기억에 보시면 대조실험을 수행하였다라고 해서 두 집단을 대조, 비교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옳게 고치면 종속이 아니라 조작변인이죠.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의 결과값, 측정 대상, 무엇을 측정하였다. 즉, 그래프에서는 y축값에 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은 결론이 맞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은 x의 생성이 억제되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된 니은이라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3번 문항,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모시도 자체가 어렵진 않죠. 아미노산들이 기역과정을 통해 합성, 동화되어 단백질이 되었다고 니은은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기역선지 보시면 기역에서 동화작용 확인했고, 물질합성이니까 그 다음 니은,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에너지 방출이라는 것은 이와 화 매칭이 되는 표현인 거잖아. 니은 과정이 이와작용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맞는 진술. 그 다음 디귿, 니은의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는데 뭐 일반화시키면 기역, 니은 다 효소가 관여하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 오른쪽 사이드로 가서 4번 표가는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는가의 특징 중 심장과 기관 A,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거다. A와 B는 각각 방관과 소장 중 하나이다. 2단원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게 각 기관계에 속한 기관과 그 기관의 특징인 거거든. 그걸 전형적으로 출제한 키즈 스타일이에요. 먼저 심장부터 잡아보게 되면 심장에 해당하는 특징은 순환계에 속한다와 자율신경에 연결됐다. 두 개를 갖게 되고 그 다음 방광의 경우에는 오줌을 저장한다와 그리고 자율신경에 연결된다 해당되는 두 개니까 A가 방광이 되겠지. 그리고 소장의 경우에는 B가 됩니다. 소장에 해당하는 특징은 세 번째 자율신경과 연결된다라는 것만 해당이 되고 이제 선지를 보시면 기역 다 확인용 질문이죠. 틀렸고 니은 A 방광 확인이 됐고 그 다음 D급 B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라고 됐는데 소장에서는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소화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장소이지.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으로 5번 질병의 구분과 병원체의 특징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거의 매년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유형이에요. 표는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세 가지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서 치료제는 항생제인 거고 페닐케토노증은 유전병이죠. 정확하게면 유전자 이상에 따른 유전자 도련된 사례로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바이러스 중 HIV에 의해서 감염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질환인 거지. 기역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유전병이다는 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디귿 병원체는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HIV이다. 라고 해서 앞서 설명한 내용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6번은 출제의도가 세포모식도죠. 그림과는 서로 다른 종인 A와 B의 세포 가나다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모든 염색체를 제시했고 두 종의 염색체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수만으로도 쉽게 종구분이 됩니다. 지금 가의 경우에는 세포모식도로 봤을 때 생식세포이고 N이꼴 4 나는 복제 후 2N으로서 2N이꼴 6 다의 경우에는 M투기 세포로서 N이꼴 4죠. N이꼴 4라는 것은 결국 2N이꼴 8인 생물에 해당하는 세포니까 문제 첫 번째 줄에 2N이꼴 8은 A거든. 그래서 가와 다는 A의 세포이고 2N의꼴 6은 문제 조건에 근거해 B의 세포가 되는 거지. 선지를 보시면 기역 가는 A의 세포라고 해서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성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와 다는 A의 세포이기 때문에 두 세포의 상동염색체 짝을 매칭해 봤을 때 색깔이 같은데 크기 모양이 다른 상동이 있지. 검은색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염색체는 크기 모양이 다른 상동염색체이므로 XY 중 각각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수컷이 되는 거야.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성염색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동염색체 짝을 확인했을 때 크기 모양이 다른 상동이 없어. 그래서 X가 두 개 들어있는 암컷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나의 상염색체수 나의 경우에는 총염색체수가 6이고 핵상이 2N이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지. 4 플러스 2 2N 속에서 성이 두 개니까 상이 네 개다. 그리고 다의 염색체수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 네 개다. 라고 확인해서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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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